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알고리즘 구현 알고리즘 알고리즘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는 자료구조와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로써 좁은 의미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해법으로써 표현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작성 과정 중 설계 계획 단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공식화한 형태입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은 순서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아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표현하게 되는 방식이 여러가지 있어서 현재 정보처료기능사 실기에서는 이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공식화한 형태나 모형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알고리즘은 다섯가지 특성이 있게 되는데요 입력, 출력, 명확성, 유한성, 유효성 즉 다섯가지의 영상을 갖게 됩니다 아직까지 정보처료기능사 실기 문제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기와 마찬가지로 문제에 대한 부분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대한 다섯가지의 특성들은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시게 되는 이 순서도가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셨던 부분들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여러 방식 중에 하나로써 해당하는 논리적 절차와 흐름과 연산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라고 보시게 되면 됩니다 이때 순서도의 도형들은 도형들마다 각각의 역할들이 나누게 되는데요 이때 맨 위쪽에 나와 있었던 이 시작 도형과 종료 도형은 단말로써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었던 이 육각형은 준비, 초기에 대한 설정이자 해당하는 값에 대한 초기 값을 설정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이때 평행사변형은 입력의 자료 입출력을 담당하게 되고 네모난 곳을 연산, 처리로 보시게 되고 마름모를 저희는 판단으로 보게 되면서요 반복적인 도형들은 이렇게 보시게 됐을 때 위쪽에 공간이 하나가 남게 되는데 이 공간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씩 증가한다 라고 하게 되는 포문이나 와일문에 나와 있었던 계산 형식으로 보시게 되면 됩니다 출력 도형들은 이렇게 아래쪽이 물결 같은 표시로써 들어가게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처료 기능사가 개편되고 나서 기능사 실기 문제에서 처음에서는 알고리즘 문제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한 2년 정도 나오지 않았었는데 다시 또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순서도의 도형까지도 모두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도의 연산은 프로그래밍 연산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요 일단 저희가 일반 쪽을 알게 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기까지는 비슷하긴 하지만 이 나머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퍼센트라고 하는 표시로 나머지만을 표시하긴 하지만 알고리즘 순서도에서는 모드라는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즉 해당하는 부분을 만약에 글자로 써보게 되면 7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4로 나눈다 라고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표시도 하긴 하지만 알고리즘에서는 이 부분이 모드라고 하게 되는 부분과 같다 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위랑 아래랑 같습니다 해당하는 이 모드는 알고리즘에서만 쓰이고 프로그래밍에서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이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나오게 되는 부분에서 이제 거듭제곱 이라고 하게 되는 이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표시는 프로그래밍에서는 또 XOR로 표시가 되겠죠 차이점에 대한 부분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도의 관계 연산에서 크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죠 그리고 미만, 작다, 작거나 같다, 이하, 그리고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또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알고리즘 순서도 상에서는 는 하나가 같다와 대입을 같이 쓰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A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을 4를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게 프로그래밍에서 4를 A로 대입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뜻하게 되지만 순서도에서는 이 는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입과 마찬가지로 같다라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프로그래밍에서는 는을 두 개 쓰게 되죠 이퀄을 두 개 쓰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차이도 같이 잘 기억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같지 않다, 다르다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 작지도 크지도 않다, 그리고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 순서도에서 쓰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연산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지금 현재 중간에 있었던 이 가운데 기호는 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세요 순서도의 기초 공식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순서도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됐을 때 자주 등장하거나 나오게 되는 공식들을 아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일단 우선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는 이 변수와 상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변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값 즉 어떤 값을 주격장치에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로써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을 얘기하게 되냐면 해당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값은 변경될 수가 있다 또는 변경될 수 있게 사용하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어떤 알파벳이나 숫자를 조합해서 쓰게 되는 모든 공간들을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a10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은 변수 a다 정수 10을 입력한다 라고 하는 거랑 같이 보시면 되겠죠 이때 상수에 대한 표현은 또 여러가지 기본서들마다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말한 대로 ncs에 대한 기준으로 설명했을 때 고정되어 있는 값 또는 이미 지정되어서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말들은 저희가 프로그래밍에서 한번 좀 더 풀어 볼게요 예약어나 아니면 고정적인 함수나 여러가지 부분들은 프로그래밍 쪽에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고 현재 지금 순서도 즉 순서도 안에서의 표현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나와 있었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수의 증감 수는 초기값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i는 i 플러스 1 또는 i는 i 마이너스 1로 i를 연속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연속적으로 감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이 초기값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i가 0으로서 초기값이 선언되어 있었을 때는 i를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i를 1로서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i의 초기값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이 공간에서는 저희가 i 자체를 누적시켜서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해당하는 값에 아무것도 없다 즉 0값도 아니고 값을 모른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는 null value 또는 null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분인 거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순서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면 중간에 있었던 연산 문제도 많이 나오겠지만 가장 많이 물어보게 되는 부분은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초기값을 어떻게 선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순서도는 왼쪽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이 부분을 바라보게 되면서 위쪽에서 나오게 되는 값을 잘 기억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추가적으로 작성한 부분은 바로 이제 수를 빼게 되는 부분인 건데요 수의 초기값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0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상수나 고정적인 숫자가 들어가 있었을 때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빼게 되는 부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잘 보시게 되면 i는 0으로 선언되어 있고 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i를 i 플러스 1로 증가시킨다 라고 하게 되면 이 값은 i가 현재 맨 처음 1이 되겠죠 그럼 k라고 하는 부분에 10에서 현재 지금 현재 i가 1이기 때문에 i를 빼게 됐을 때 k는 9가 되고 i는 1이 되게 됩니다 해당하게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반복을 시켜가지고 i를 다시 1을 증가시키게 되면 2가 되겠죠 2가 되게 되면서 10에다가 i가 2인 상태에서 빼게 되면 k는 8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고정적인 숫자에서 증가되게 되는 이 i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빼게 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자주 등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같이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합의 공식입니다 합의 공식은 제가 이제 합계는 합계 플러스 수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위와 마찬가지로 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래밍이나 순서도에서 누적하게 되는 즉 누산에 대한 연산을 하게 되는 형식을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합계라고 하는 이 sum에다가 i라고 하는 어떠한 값을 누적시키려고 하게 되는 부분이었을 텐데요 이때 마찬가지로 sum이라고 하는 이 합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0으로 초기를 해주게 되면서 널값이 아닌 0으로서 초기화 준 상태에서 i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누적시켜주게 되면 해당하는 값이 지속적으로 연산이 누적이 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들은 합계 초기 값은 기본적으로 0으로 초기화 된다고 했었지 고정적으로 0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마다 0이 아니라 다른 기본 값을 쓰는 경우도 알고리즘 상에서는 자주 나오니까 그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되고요 이때 합계 변수의 증간변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누적하였다 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평균 공식입니다 평균은 합계 나누기 개수다 즉 저희가 평균이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나 엑셀에서 표현하게 되는 이 average 즉 average라고 하게 되는 avg나 average라고 하는 부분을 연산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연산 즉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합계 나누기 개수다 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평균 공식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부호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부호를 변경한다 라고 하는 것 즉 어떤 말이냐면 4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다음에 5가 나왔을 때 4는 플러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5 다시 플러스로 6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7 즉 부호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게 됐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연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패턴의 형식으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호 자체에서 값을 순서도에서 일자로 늘려서 표현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게 된다면 부호 자체에다가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을 곱하게 가지고 플러스에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다시 이수인 마이너스를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플러스 즉 음수에 대한 곱스를 이용해 가지고 개선하게 되는 방식을 순서도와 프로그래밍에서도 자주 쓰게 되는 방식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디버깅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순서도에 대한 부분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나 순서도나 위에서 아래로 흘른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값이 있었을 때 양수의 값을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패턴으로 저희가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출력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과 나머지입니다 목과 나머지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목시라고 하는 부분 즉 나머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int라고 하게 된 이 슬러시 기호를 쓰게 되는데요 이 슬러시 기호라고 하는 부분들은 목수로써 결과값을 정수형으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에서 4를 2로 나누게 되면 뭐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2가 나오게 되는데 잘 보시게 되면 5를 2로 나눴을 때 목시 2가 나오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식으로 수편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나눠주게 했었던 부분처럼 5를 2로 나눴을 때 2인 목수로 그럼 4가 돼서 나머지가 1이 남겠죠 int는 기본적으로 이 위쪽에 남아 있었던 목만 나누기 때문에 해당하는 소수점을 버린다 소수 이하를 버린다 즉 정수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퍼센트 또는 모드로써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드라고 하는 부분은 알고리즘 순서도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기억해 주셨을 때 프로그래밍에서는 모드라고 하는 부분을 쓰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배열 배열은 번호에 대응하는 데이터들을 이루어진 자료의 구조를 의미하게 됩니다 변수를 연속적으로 수정하기 위해서 확보한 메모리 공간 즉 어떠한 데이터 값을 집어넣기 위한 빈 공간들을 의미하죠 이때 연속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a를 5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선언했을 때 a는 0번, 1번, 2번, 3번, 4번의 주소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많이 나오게 된 부분인 건데요 이때 또 알고리즘 순서도에서는 조금 다른 이유가 뭐가 있냐면 프로그래밍에서는 주소값이 0으로 고정이지만 순서도에서는 0 또는 1로 시작하게 되는 문제도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순서도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는 문의이다 라고 하게 되면 꼭 0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프로그래밍 언어의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NCS 상에서 지금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됐을 때 컴퓨터 시스템을 동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작성의 언어를 의미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다소 단순해 보이는 명령어들의 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가 명령어들의 집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에서는 프로그램을 명령어들의 조합이라고 표현하게 되네요 해당하는 조합들은 비트라고 불리는 가장 작은 0과 1로서의 값으로 작성되어 변환돼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트는 정보의 최소 단위를 의미하게 되죠 이때 비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컴퓨터가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용어로서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칭을 의미하게 됩니다 비트는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이진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이용 시에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연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람이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최소의 문자 자료에 대한 표현에 대한 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바이트가 필요한데요 이때 1바이트는 8비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었던 이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들은 자료에 대한 처리 부분보다는 저장 용량에 대한 부분으로써 바이트가 천 개가 모이게 되게 되면 1키로바이트고 이 킬로바이트가 또 천 개가 모이게 되면 메가바이트다 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바이트라고 하는 부분에 8비트 해당하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컴퓨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전달받은 0과 1들의 값을 정해진 순서대로 실행하면 그 과정에서 프로세싱, 처리, 그리고 스토어, 저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우선 이 부분들을 실행하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 부분을 저희는 중앙 처리 장치, 센터 프로세스 유닛인 CPU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중앙 처리 장치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산, 제어, 그리고 주 기억 장치들을 의미하게 되죠 이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서 이 기억 장치, 그리고 입력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보내고 받게 되게 되면서 움직이게 됐을 때 이 데이터들이 움직이게 되는 공간들을 저희는 버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때 입력 장치에서 데이터를 쓰거나 읽거나 하게 되었을 때는 중앙 처리 장치에서 기억 장치로 또는 다른 장치들로 보내주게 되는 부분들을 의미하게 되죠 중앙 처리 장치에서는 목적에 따라 연산 등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 기본적으로 인출, 해석, 실행, 기록의 단계를 거치게 되게 됩니다 프로그램 언어의 기본 문법 및 용어입니다 앞서 순서두에서 말했었던 부분과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해당하는 부분들 잘 나누어서 정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우선 변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어떤 값을 주 기억 장치에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알고리즘 순서두에서 말한 것과 같죠 이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를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변수명이 식별자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즉 변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쓰였을 때 그 부분을 우리는 데이터 프로그램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나타낸다라고 해서 식별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불리기도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었던 바인딩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연결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때 연결을 한다라고 하게 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정적 바인딩과 동적 바인딩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정적과 동적에 대한 말이 굉장히 한국말로 많이 나오게 되긴 하는데 프로그래밍에서도 많이 미리 접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적을 뜻하는 말이 스태틱이라는 말이고 동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용어의 뜻상 정적이라고 하는 스태틱은 움직임이 거의 없다 라고 보셔도 되게요 동적이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움직임이 있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인딩은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연결할 때 스태틱 즉 정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속성을 연결한다 즉 움직임이 없을 때 움직임이 있기 전에 준비하는 관계에서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실행 시간에 속성을 연결한다 라고 하는 이 동적 바인딩은 즉 실행을 하게 되는 움직임이 있게 되는 상태에서의 연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언에 대한 부분들은 속성을 부여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때 명시적 이름을 지정하거나 묵시적 미리 약속했거나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이름을 나열해서 미리 이름을 부여하게 되는 방법을 명시적 디폴트 규칙 즉 기본적인 규칙에 의해서 미리 지정해놨다 라고 하는 부분을 묵시적 선언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영역과 할당 데이터 타입 연산자 명령문에 대한 부분도 기능사 실기에서는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NCS 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달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변수와 데이터 타입 이제 저희가 계속 프로그래밍 알고리즘부터 계속 이어보게 되는 이 변수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은 주기억 장치에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변수의 개념도는 NCS 상에서 이제 주기억 장치 위쪽에 있었던 이 변치 장치 안에 있었을 때 해당하는 공간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의 값과 들어갈 공간이다 라고 하는 변수명을 변수명을 한 칸으로 보게 되고요 이 칸 안에 들어가는 값을 저희는 이제 상속값이나 아니면 더는 문자 데이터 여러가지 쓰게 되겠죠 즉 저희가 일반적으로 변수 A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다가 값을 O라고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A는 주기억 장치 중에 하나의 공간 즉 이 한 칸을 담당하게 되고요 이 칸 안에 우리가 값을 O라고 하는 부분을 대입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변수에 대한 부분이었었고요 이때 나머지 부분보다 필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변수 선언의 대표적인 규칙으로는 영문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숫자 밑줄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언더바라고 하는 부분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제 마이너스 기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요 변수 이름 중간에 공백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문서나 아니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이 언더바를 공백 대신에 사용하게 되는 부분을 많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예약어 즉 미리 지정해놨던 아까 저희가 배웠었던 그 묵시적으로 선언이 되어 있었던 명령어들은 변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그램에서는 프린트 F나 또는 와일 포문 같은 부분들은 미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때 변수에 들어갈 값을 특성을 구분하여 특성에 맞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값의 길이 및 성질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블린, 문자, 블린 타입, 문자, 문자열, 그리고 정수 타입이 있게 되는데 해당하는 부분들이 C언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지금 현재 C언어, C++, 그리고 Java, Python 정보처료 기능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져 썼던 것을 모두 다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때 문자열의 타입에서는 C언어에서 지원하지 않고 C언어에서는 문자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열로 이용하게 되는 부분을 표시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같이 잘 파악하셔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보다 요거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C나 C언어에서 int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은 2바이트 또는 4바이트로 표시되어 있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NCS상에서 2바이트라고 나왔는데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거나 하셨던 분들을 보시게 되면 sizeof라는 함수로 내가 해당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었던 값을 비교할 때 나오게 되거든요 해당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C언어에서는 int는 4바이트 그리고 float이나 long이라고 하는 부분도 4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연산하거나 하게 될 때 좀 더 포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표현하지 않았었지만 지금 현재 위쪽에 나와 있었던 이 문자라고 하는 타입 C언어에서는 이제 캐릭터라고 하는 이 차 라고 하는 글자를 쓰게 되는데요 이 차는 사이즈가 1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차는 1바이트 그리고 int라고 하게 되는 나머지 부분들은 4바이트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연산하는 문제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래쪽에 나와 있었던 부분도 이제 부동소수점 그리고 배열에 대한 타입이라고 나와 있었었는데 이때 잘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었던 C언어에 대한 배열에 대한 선언과 잡아에 대한 선언이 조금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C언어에서는 배열의 공간의 크기를 미리 선언을 하게 되고요 잡아도 미리 선언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아래쪽에 있었던 데이터의 공간을 비워둠으로써 오른쪽에 있었던 데이터들에 맞게끔 사이즈가 조정이 된다 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서식시정자인데요 서식시정자는 변수 혹은 값을 출력문을 통해서 출력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부분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자바에서도 많이 쓰긴 하겠지만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이 프린트 F문 즉 C언어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때 정수용으로서는 이제 %D 부호가 있는 10진수의 정수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많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실수에서는 %F 즉 여섯 번째까지의 실수인 %F를 쓰게 되고요 문자용에서는 단일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C 그리고 문자용을 출력하기 위해서 %S를 쓰게 되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네 부분 말고 나머지가 의미가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해당하는 부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를 해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한번 보게 되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메인문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 안에서 지금 캐릭터 문자로 넘버 1이라고 하는 곳에 65라고 하는 정수를 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는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같다가 아닌 대입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넘버 1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지금 현재 저희가 65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을 의미했냐라고 했을 때 캐릭터는 앞서 말하셨던 대로 문자를 저장하게 되는 서식 지정자 아니 문자를 지정하게 되는 형식으로서 타입으로서 볼 수가 있긴 하게 되는데요 문자가 아니라 65라는 정수를 입력해도 입력이 정상적으로 되게 되는 부분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한번 했었고요 아래쪽에서는 이제 int라고 하는 부분과 float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넘버 2라고 하는 곳에서는 2000이라고 하는 값을 넘버 3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1.23이라고 하는 실수형을 각각 대입을 해왔습니다 이때 해당 부분들을 출력하기 위해서 printf라고 하게 되는 명령문을 이용했었고요 이때 넘버 1이라고 하는 부분을 %d 넘버 2라고 하는 건 %d에다 출력을 하게 됐을 때 넘버 1이라고 하는 부분은 위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캐릭터 즉 문자로 선언을 했지만 서식 지정자를 통해서 %d로 출력을 했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즉 여기 저장됐었던 부분의 정수를 정수로서 표현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넘버 1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65라는 문자가 아닌 65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그대로 나오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와 %d가 한 칸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서 이 사이에 2000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 즉 넘버 2라고 하는 부분은 int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띄어서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래쪽에서 %f는 저희가 이제 부동소수점 즉 소수점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실수로서 표현하게 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는데요 넘버 3에는 1.23이다 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긴 했었지만 이쪽 서식 지정자의 아무 숫자도 지정하지 않았었다면 6자리의 실수형 즉 1.230000로 표시되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문자에다가 정수를 집어넣는데 출력은 또 서식 지정자로 정수를 출력하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모두 다 포함해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캐릭터 패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단일 문자로 a라고 하는 부분 대문자를 패스에다가 변수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이때 해당하는 부분을 서식 지정자로 %c 라고 하는 부분을 출력을 한다면 그대로 문자인 a가 나오게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캐릭터라고 하는 부분을 선언했었던 부분을 서식 지정자를 %d로 했었던 부분이 나왔었죠 아래쪽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패스라고 하는 변수를 지금 현재 출력을 하게 됐을 때 문자인 %c가 아닌 d로 출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문자별 같은 경우에는 정수를 아스키 코드로 변환하기 때문에 a의 값인 a의 값의 아스키 코드인 65가 나오게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c언어에서는 다른 언어들마다도 또 각자의 특장점이 있긴 하겠지만 c언어에서는 아스키 코드로 문자가 저장되기 때문에 a라고 하는 문자를 하나를 집어넣었을 때 %c를 출력하게 되면 a가 그대로 나오긴 하겠지만 만약에 %d로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수값으로 변경돼서 나오는데 이때 정수값은 아스키 코드표를 따른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기억해 주시게 되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연산자입니다 연산자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연산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저희가 산술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보셨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나머지가 보이게 되겠죠 알고리즘 순서도와 다르게 나머지는 현재 %로 프로그램은 %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로 가장 자주 나오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산술연산자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 모든 관계연산까지 포함한 연산자의 우선순위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기초적인 부분 했었을 때는 이 우선순위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수학과 거의 동일한 연산을 갖게 됐었을 때 일단 제일 먼저 실행하게 되는 부분은 괄호고요 그 다음에는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그리고 더하기, 빼기 순으로 가게 됩니다 같은 순서가 있었을 때는 수학과 동일하게 됐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왼쪽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4 곱하기, 3 나누기, 2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곱하기랑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같은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크게 연산했을 때 순서는 상관없긴 했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왼쪽부터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Shift 연산자입니다 Shift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10진수의 값을 2진수로 변환을 하여 비트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Left 연산자와 Right 연산자 즉, 초과량 미만이라고 하는 기호를 두 개 연속적으로 쓰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한번, 예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되면 Number 1은 지금 현재 5라고 하게 되는 정수값을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이때 저희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2진수, 즉 10진수 중에서 2진수를 기록하기 때문에 5라고 하는 숫자를 비트 연산으로 2진수를 표현을 하게 되면 0, 1, 0, 1로 표현한다 라고 저희가 따질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 정보처리 기능사 문제나 이런 부분을 보시다 보게 되면 어? 이거는 이 앞쪽 8, 이제 앞쪽에 있었던 숫자는 필요가 없는데 꼭 굳이 써야 되나요? 라고 했었을 때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바이트가 8비트이기 때문에 비트는 0과 1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8자리를 쓰게 되는 경우는 바로 이제 1바이트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 양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 2바이트다 라고 하게 되면 비트로서는 16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표현도 많이 나오겠죠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문제에서 등장했었던 부동소수점에서도 8비트 연산자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거나 1바이트 연산자라는 많이 나왔던 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5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레프트 시프트 즉 왼쪽으로 2칸을 이제 밀었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해당하는 식을 밀었을 때 2칸을 밀게 되면 이제 뒤쪽에 0, 0이 붙게 되면서 앞쪽에 있었던 이 1, 0, 1, 0 아까 5라고 하는 이 진수가 앞쪽으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이 계산을 하게 됐었던 이 부분을 10진수로 바꾸게 되면 저희는 여기서 20이라고 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왼쪽으로 가게 됐을 때 이 왼쪽에 있었던 부분들은 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서 오게 되는 이 부분들은 0으로 채워진다 라고 보시게 되는 게 바로 시프트 연산자입니다 다음엔 관계 연산자입니다 두 피해 연산자 사이의 크기를 비교한다라고 하게 됐습니다 관계 연산자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비교 연산자라고도 하고 있고요 또는 뭐 조건에 대한 연산자다 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하게 되는데 관계 연산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적어도 두 개에 대한 데이터 즉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부분을 비교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1 쓸 때 뭐 초과랑 미만 이상 이하 그리고 순서도와 좀 다르게 되는 부분이 같다는 는을 두 개를 쓰게 되고요 다르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느낌표 는 이라고 하는 부분을 쓰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조건이 맞았을 때는 참이 그리고 맞지 않았을 때는 거짓이 나오게 되는데 시어너 상에서는 해당하는 부분을 트루나 펠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 즉 트루일 경우에는 1 거짓일 때는 0이다 라고 하는 결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관계 연산자 이후에 숫자를 연산하게 되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논리 연산자입니다 두 P 연산자 사이에 논리적인 관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비교 연산과 비교 연산자 사이에서 존재하게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M% 연산자가 두 개 쓰게 되는 걸 AND 그리고 이제 OR 연산자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AND 연산은 모두 참일 경우 OR 연산자는 하나라도 참이면 이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책에서는 표현하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요즘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부분은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오게 되냐면 AND라고 하는 연산은 모두 다 연산을 만족해야지만 참이 나오게 되는 연산이기 때문에 맨 앞쪽에서 연산이 만약에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뒤쪽에 있는 연산은 아예 하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AND 연산은 모든 비교에 대한 연산식이 다 맞아야지만 참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앞쪽에서 하나라도 false 즉 거짓이라고 하는 조건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뒤쪽의 연산은 진행하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반대로 OR 연산자는 앞쪽에서 하나라도 참이라는 열과가 나왔을 때 뒤쪽에서 또 부분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OR이라고 하는 건 하나라도 참이면 이제 참을 반환하기 때문에 참이 이미 나왔었던 즉 조건을 만족한 순간부터 뒤쪽의 연산은 아예 진행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죠 해당하는 부분을 전위 연산자나 후위 연산자로 연산하게 되는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건 최근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다시 설명드리지만 AND 연산은 모두가 참일 경우에 참이기 때문에 앞서 진행하게 된 순서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을 하게 됐을 때 왼쪽에 하나라도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뒤쪽에 나와 있었던 부분의 연산은 진행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OR은 반대로 앞쪽에 하나라도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게 되면 뒤쪽에 있었던 부분은 연산을 진행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논리 연산자랑 마찬가지로 가장 좀 헷갈린다 라고 하는 분 많이 나왔었던 게 바로 이 bt 연산자인데요 bt 연산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진수에 대한 그 논리식 즉 저희가 불대수랑 논리기호를 연상했을 때 하게 되는 그 진리표를 통해서 말하게 되는 그 AND와 OR과 XOR을 의미하게 됩니다 논리기호를 표시하게 되면 AND는 이렇게 OR은 달처럼 XOR은 이렇게 달처럼 되어 있었던 부분에 한 라인이 더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약에 101과 100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AND 연산 즉 AND 연산을 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 두 수가 1일 때만 1인 이렇게 나오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즉 저희가 필기 때 연습하셨던 논리계산식을 프로그래밍으로 표시했었던 bt 연산자가 바로 이 M% 하나 OR 기호 하나 그리고 이제 XOR이라고 하는 기호로 쓰게 됩니다 논리 연산자랑은 차이가 있죠 예 개수에 대한 차이도 있고 하게 되는데 이 bt 연산자는 저희가 필기에서 하셨었던 그 논리계산 연산식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게 되면 공부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증감 연산자입니다 증감 연산자 같은 경우는 p 연산자를 일식 증가시키거나 또는 이제 감소시킬 때 쓰게 되는 부분인 건데요 부호의 위치가 앞에 있을 때가 전이 부호의 위치가 뒤에 있을 때가 후이 연산입니다 전이 연산자와 p 연산자가 증감 후 해당 라인의 연산을 수행하고 후이 연산자는 해당 라인 연산을 수행한 후 증감을 한다 즉 증감에 대한 부분이 먼저일 경우는 바로 이 전이 연산이고 연산이 먼저다 라고 하게 되는 후이 연산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수업할 때도 많이 설명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였었는데 잘 보시게 되면 a 라고 하는 이 부분을 4 라고 연산을 했었을 때 제가 만약에 플러스 플러스 4 아 플러스 플러스 a죠 죄송합니다 플러스 플러스 a 또는 a 플러스 플러스 다라고 해서 이 전이 연산과 후이 연산을 작성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호가 끝나게 되는 부분 즉 부호가 끝나게 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연산자라고 하는 부분 중간에 이렇게 선을 긋게 돼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전이 연산은 이제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걸 먼저 계산하고 나서 그 값이 a 에 여기는 a 를 먼저 쓰고 나서 증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이기 때문에 증가가 먼저냐 아니면 연산이 먼저냐 이걸로 전이와 후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눠서 볼 수 있긴 하겠죠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위쪽에서던 문제와 아래쪽에서던 문제 즉 전이 연산과 후이 연산을 맞추려고 둘 다 a랑 b라고 하는 부분에 둘 다 o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선언해 주었었는데요 이때 출력을 하게 됐을 때 전이 연산으로 플러스 플러스 a 와 마이너스 b 라고 하는 부분을 했었을 때 이쪽에 있었던 이 부분을 쭉 나눠지게 되게 되면 플러스가 먼저 증가한 a 마이너스 1이 빠진 b 즉 5와 5가 6과 4로 변형돼서 출력되는 게 먼저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해당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플러스 플러스 a 라고 하는 이 부분은 a 는 a 플러스 1과 같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데이터에 저장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씩 연산을 해서 표현을 했었구요 마찬가지로 후이 연산에서는 지금 제가 부호와 변수 사이를 이렇게 쭉 선을 그었을 때 a 가 먼저 출력되고 나서 증가를 하고 b 가 먼저 출력되고 나서 1씩 빠지기 때문에 5랑 5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연산이 끝났을 때는 이 연산까지 즉 계산이 되게 됐던 나머지 결과인 6과 4가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전이 연산과 후이 연산을 항상 제가 문제를 표현했을 때도 그냥 이 부호와 변수 사이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즉 전이 연산 같은 경우에는 연산이 먼저고 분대로 이제 부호라고 하게 되는 부분과 변수가 이렇게 후이 연산이 있을 경우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 해당하는 a 값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연산이 된 후 증감한다 라고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을 그어서 한번씩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복합대임 연산자는 반복적인 연산에 대한 줄임말 같은 부분으로 간결하게 사용한다 라고 보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플러스 플러스 a는 a는 a 플러스 2를 줄여놓은 겁니다 라고 했었던 것처럼 플러스는 a 플러스는 이라고 하는 2 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a는 a 플러스 2 마이너스는 a 마이너스는 2 라고 하는 부분은 a는 a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처럼 오른쪽에 있었던 부분은 연산은 충분히 가능하긴 했지만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쓰게 되는 것이 복합대입 연산자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사막연산자입니다 사막연산자는 조건에 맞게 되는 부분이 맞게 되면 true로 맞지 않게 되면 false로 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이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이 5보다 클 때는 이렇게 나와있어 네모를 실행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동그라미를 x로 할까요 x를 출력해라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조건이 맞았을 때는 true 이 네모가 표시가 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x가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 if를 쓰기 전에 if가 아닌 한 라인 안에다가 입력하게 되는 그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막연산자를 쓰곤 하게 됩니다 해당하게 되는 부분에 작성하게 되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진법 입력 및 출력 연산자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십진법 형태를 쓰게 됐지만 컴퓨터에서는 다른 진법들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서식 지정자로서 표현하게 되는 부분 즉 입력을 할 때나 출력하게 되는 부분을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언어와 파이썬어와 자바마다 진법들을 표현하게 되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을 그냥 만약에 저희가 a라고 하는 부분은 1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10은 십진수이기 때문에 십진수는 표현하지 않았고요 이 10이라고 하는 거 앞에 0b라고 하는 걸 입력하게 되면 이제 0b 만약에 1 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건 더 이상 10이 아니라 이진수 1 0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때 시언어와 파이썬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긴 하겠죠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파이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등장하진 않았었지만 파이썬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서식 지정자까지 포함해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바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을 하게 됐을 때 나오게 되는 부분들은 진법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이론적인 부분을 물어본다기 보다는 프로그래밍을 연산하는 부분으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프로그래밍을 구성하는 문장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저희가 조건문이다 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 조건문은 if 단일 if문과 if else문 다중 if문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언어와 java 같은 경우에는 if를 쓰게 됐었을 때 조건에 대한 부분을 쓰고 나서 중괄호에 대한 부분은 해당하는 중괄호가 없을 때는 하단 한 줄까지 인식한다 이 부분은 반복문도 동일하긴 합니다 이때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첫 번째 실행문이 그렇지 않고 다음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두 번째 조건문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 즉 else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else if가 아니라 lif를 쓴다라고 하는 차이점 말고는 시언어 java와 형태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게끔 공부를 하시게 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건문 중에 두 번째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 스위치 케이스문인데요 if문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보다는 조건에 대한 부분을 비교했을 때 해당하는 이 변수의 값이 해당하는 이 값이 상태일 때를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을 쓰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경우에는 이 디폴트는 해당하는 조건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 나오게 되는 부분이다 즉 if에서의 else를 의미하게 되고요 파이썬에서는 스위치 케이스문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반복문인데요 반복문은 크게 와일문 포문 그리고 이제 두와일문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반복문인 포문은 이제 기준값 어디부터 조건문 어디까지 그리고 얼만큼씩 증가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해당하는 그 아래쪽에 있었던 실행문을 반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게 뭐 i는 0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 이렇게 후위연산자로서 i가 0부터 10 미만까지 즉 9까지 10번 동안 반복하면서 이 안에 있었던 부분을 실행해주세요 라고 표시하게 되는 부분이 가장 많죠 어 같은 방식으로 쓰게 되는 와일문 인데요 와일문은 아래쪽에 포문과 다르게 뭐만 들어가죠 조건문이라고 하는 즉 비교하게 되는 어디까지 무엇 무엇 하는 동안에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반복문 포문과 와일문은 뭐 거의 형식이나 그런 부분이 동일하긴 한데 이걸 이제 차이점을 두게 됐을 때 사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주의점 중에 하나인 거죠 포문은 기준값과 그리고 얼마씩 증가하게 되는 증간문이 즉 포문이라고 하게 되는 명령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에 대한 에러나 아니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와일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쪽에서 조건문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준값은 항상 와일문 위쪽에 등장을 하셔야 되고요 증간문은 와일문 안쪽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이제 반복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와일문이 되게 되겠죠 다시 와일문 같은 경우에는 포문과 다르게 와일문이 실행하기 전에 기준값 즉 초기값이 있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증간문은 반복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두와일문이 있습니다 두와일문은 다른 반복문과 다르게 조건문이 만족하지 않아도 조건을 비교하기 전에 이 두라고 하는 즉 처음에 있었던 명령문은 꼭 한 번이라도 실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는 즉 반복문 포문과 와일문은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군문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지만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도 적어도 한 번은 실행을 하기 위해서 작성하게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두 와일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어문입니다 제어문은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 중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조건문과 또는 반복문 내에서 해당하는 흐름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와 컨티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티뉴는 계속하다 브레이크는 멈추다 즉 명령문의 자체에서 문자 그대로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반복문 포문에서는 아이가 5부터 아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에 아이가 1씩 빠지게 되면서 증가하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if라고 하는 조건으로 i%2가 0과 같을 때 즉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을 때 브레이크다 라고 하게 되면 브레이크는 반복문의 아래쪽 즉 해당하는 구문을 탈출하게 되고 컨티뉴는 조건이 맞았다라고 하게 되면 정확한 방향으로는 원래 아래쪽으로 가긴 하지만 이 부분보다 좀 이해를 편하게 돕기 위해서 이 반복문의 위쪽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브레이크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복문을 아예 탈출인 거고 컨티뉴는 아래 구문을 실행하지 않고 반복문을 지속, 계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브레이크문은 반복문이나 조건문을 탈출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거고요 컨티뉴는 아래 구문을 실행하지 않고 반복문과 조건문을 계속한다 즉 지속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디버그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함수입니다 함수는 반복적인 코드에 대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항을 만들어서 항을 이용해서 제가 호출을 해서 반환하게 된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보시게 되면 펑션이라고 하게 되는 함수를 지금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언어에 대한 구성에서는 항상 메인문이 제일 먼저 실행되죠 메인문에서 펑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1과 2라고 하는 부분을 호출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쪽으로 가서 이제 1이라고 하는 게 넘버 1에 그리고 2라고 하는 게 넘버 2에 지금 대입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넘버 1에 나와 있었던 것과 넘버 2를 출력하고 다시 리턴했었던 값으로 호출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값을 보시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었던 저 함수에 대한 호출 그리고 저장하게 된 스토어 즉 저장 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었던 예제 1번과 예제 2번에 대한 차이점은 이 파란색으로 밑줄 걸었던 이 한 줄에 대한 차이인데요 항상 모든 함수문이 그렇다시피 이제 메인문이 먼저 실행하고 있었을 때 10이라고 하는 이 n이라고 하는 걸 넘버에다 집어넣어서 넘버에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이때 잘 보시면 넘버 n이라고 하게 되는 함수를 n이라고 하는 부분에다 대입을 해주게 되는 부분을 보시게 될 수 있거든요 즉 넘버라고 하는 함수를 리턴 값 즉 s라고 하는 값에다가 돌려줬을 때 이 넘버를 다시 한 번 또 n에다가 저장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예제 2번에서는 함수는 실행을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맞지만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n이라고 하는 부분에 저장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n은 변하지 않고 10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왼쪽에서는 10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서 1이 증가했었던 이 11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n에다가 집어넣어서 n을 출력했기 때문에 11이 나오게 되지만 여기서 아무리 11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장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n은 변하지 않아서 예제 2번에서는 10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기능사 실기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함수의 스토어 즉 저장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눠서 보셨을 때 함수가 호출되게 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이 부분을 저장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었던 공간이 있었냐 아니면 공간이 없었냐 이걸로 나눠서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적인 자료형입니다 사용자적인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cc++ java에서는요 사용자가 직접 자료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구조를 나눠주게 돼서 저장하게 되는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때 c++ 같은 경우에는 열거체 구조체 공용체를 구분하여 쓰게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c 언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열거체입니다 열거체는 해당하게 되는 부분을 멤버를 이렇게 저장을 해줬을 때 예를 들어서 컬러라고 하게 되는 열거체에다가 블랙 레드 옐로우 그리고 그린을 선언해 주셨었는데요 이때 옐로우에는 10을 넣어주게 됐는데 블랙과 레드에는 아무것도 값을 대입해 주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그린도 아무것도 대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값을 아무것도 집어 넣어주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블랙에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0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레드는 0에서 1이 증가한 1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옐로우에서는 10을 지정하기 때문에 10이 그대로 남게 되고요 그 다음 그린은 1에서 증가한 2가 아닌 옐로우 다음에 위치했기 때문에 11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게 되겠죠 열거체에서 아무 값도 지정해 주지 않게 되면 초기 값은 0입니다 지정한 다음부터는 1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열거체의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뭐 자바나 이런 곳에서도 자주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넘 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구조체입니다 구조체도 멤버변수라고 해서 저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부분들을 미리 선언해 놔 가지고 쓰게 되는 건데요 struct 즉 구조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에는 korea, ing, mat 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함수를 선언해 놓고 났을 때 해당하는 구조체를 선언해 와서 t1.kr 즉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t1에 집어 넣었고 t1이라고 하는 부분에 kor에 대한 90을 집어 넣었다 이런 식으로 korea에 대한 변수를 다시 또 선언해 썼던 구조를 다시 불러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구조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두 번 쪽으로 선언하게 되는데 점이라고 하는 이 닷이죠 닷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값을 다시 할당한 후에 출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공용체입니다 공용체는 구조체와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 조금 더 범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위쪽에 나와 있었던 부분과 동일하죠 structure가 아니라 union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나왔었는데 이때 차이점은요 공용체는 구조체와 달리 메모리 공간의 공유를 크기를 작게 사용합니다 즉 데이터의 범위를 구조체보다는 조금 더 작게 쓰기 때문에 인베디디나 통신분야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거죠 이 문제는 이제 기능사 문제가 아닌데 산업기사 기사 문제에서 한 번 등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union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용체가 union이라고 하는 선언으로 쓴다라고 하는 부분을 모르셨다가 틀리시는 부분들이 많으셨죠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조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조체에 대한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 공용체에 대한 부분도 이해하시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추상화입니다 추상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은 배제하고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화한다 즉 추상화는 간략하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추상화라고 하는 부분은 세 가지로 기능, 자료, 제어 추상화로 나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론적인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세요 상속은 상위 수준의 그룹의 모든 특성을 하위 수준의 그룹이 이어받아서 재사용 또는 확장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자바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 그래서 이제 예로 뭐 모자 관계 즉 모자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많이 쓰게 됩니다 상속에는 단일 상속과 다중 상속이 있으며 상위 수준의 그룹이 하나만 존재할 때는 이를 단일 속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체화는 하위 수준 그룹이 상위 수준 그룹의 추상화적인 부분을 구체화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추상화다 라고 하는 추상은 간략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열한다 라고 보실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간략화되어 있었던 부분을 나열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또 구체화 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기억하시게 되면 좋으실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언어 특성입니다 연도별로 한번 정의를 해봤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코블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언어가 또 다시 변경이 되게 되면서 원래는 절차지향적인 언어였었는데 지금은 또 객체지향 언어로 바뀌게 되면서 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차이는 사실 기본서들 또는 약간 원론들마다 조금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NCS의 기준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NCS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해당하는 연도별까지도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는 년대별로 구분지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언어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이제 초기 버전인 포츄란 포츄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스템 우전적이고 작성을 위해서는 관련 지식이 많이 필요했었다라고 나오죠 언어별 특징에서 NCS에서는 지금 포츄란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초기에 개발했었던 언어다 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코볼입니다 코볼은 이제 국방성에서 개발하였었고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크기가 크고 구분이 복잡하게 되고 이때 여기서 순차적 방식의 언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코볼은 순차적인 방식의 언어였었습니다 현재는 객체지향 언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업데이트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코볼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즘 신기술적인 부분으로는 객체지향 언어로 변경된 즉 절차지향 언어에서 객체지향 언어로 바뀌게 된 가장 큰 기본적인 대표적인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대문자로만 작성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해당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제 생각에는 객체에 대한 부분 즉 객체지향 언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간결하기 때문에 언어로서 성공을 하긴 했었죠 가장 많이 쓰이긴 했었지만 중요한 건 간략화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게 되면서 처리에 대한 능력은 조금 떨어지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언어인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제가 밑줄을 그어드린 것처럼 나누어서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시언어입니다 시언어는 유닉스, 리눅스에 대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써왔고요 이때 범용 언어로 개발이 되었지만 문법의 간결성, 효율적 실행, 효과적인 포인트 타입 제공이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죠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언어들 중에 하나인 거죠 시언어는 간결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리고 포인터를 쓴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네요 해당하는 시언어를 객체지향 언어로 발전시켰었던 언어가 바로 이 C++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C++보다는 조금 단순하게 그리고 이제 보안성과 분산환경 즉 네트워크 환경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자바고요 그 다음에 이 자바라고 하는 이 부분들 중에서 자바에 대한 부분을 뭐 변경했다 자바를 뭐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뭐 말들마다 좀 약간 많긴 하겠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사실 자바스크립트 자체로 보시는 것도 저는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릴 것 같아요 이때 웹페이지의 동작이 가능하다 확정석이 좋고 배우기 쉽다 라고 하게 되는 가장 큰 닥증이 있다 라고 하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때 봉환이나 성능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라고 하는 이제 차이점도 조금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텍스트 처리의 주안점을 두고 개발된 인터프린터 언어인 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파이썬이죠 파이썬은 교육용 언어입니다 교육용 언어로서 언어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 언어에서 썼는데 그래서 당연히 배우기 쉽고 이식성도 좋고 다양한 함수도 많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언어들 중에서 하나로 자리 잡았었죠 뭐 GPT나 또는 AI 즉 인베디드나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처리 방식도 함수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쓰게 되는 언어들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인터프린터 언어로서 객체지향 언어이자 스크립트 언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샵인데요 C샵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닷넷 프레임워크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선 언어인데요 비주얼 베이지가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C샵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운영체제를 만드는 데 많이 쓰이게 되는 언어로서 많이 쓰이게 되고요 이때 닷넷 환경이 고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기억하시게 되면서 언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나와 있었던 것들은 구글에서 만든 언어 고랑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자바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만들게 되었던 다트 그리고 자바에 기반을 둔 언어에 대한 부분들은 모듈성이 많이 장점이 되어있었던 셀린 셀론이 있게 되고요 나머지 언어들 보다는 사실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긴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언어를 개발 편의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저급 언어랑 고급 언어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때 고급 언어가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즉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 언어 if, for, while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표현되었던 부분을 고급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급 언어는 기계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배우게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고급 언어 그리고 기계어 기계들이 쓰게 된 언어를 저급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언어들을 실행 방식에 대해서 분류를 하게 되면 절차형, 함수형, 논리형, 객체, 지하형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각각의 특징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게 되면서 그분들을 분류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어들을 구현 기법에 대해서 따라서 보시게 되면 컴파일과 인터프린터 그리고 혼합형 방식이 있게 되는데 이때 컴파일러와 인터프린터의 차이는 저희가 필기에서 자주 등장했었던 즉 어떤 거냐면 목적 프로그램, 오브젝트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이 있냐 없냐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나눠서 보시게 되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NCS 상에서는 목적 프로그램이다 라는 말을 따로 지정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해드렸었고요 해당하는 언어들은 이제 각각의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모두 모아서 놓게 되는 집합체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저희가 언어들을 사용하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쓰게 되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언어들인데 이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때 라이브러리는 표준 라이브러리와 외부 라이브러리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표준 라이브러리 그리고 별도의 파일을 설치해서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부 라이브러리를 프레임워크라고 표현하기도 하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인 C 언어의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주 등장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였던 게 이제 로그와 로그십 그리고 포우, sqrt, 탄젠트, abs, a2i, malloc, rand, strcat, strcpy, strlan 이라고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옆에 보시게 되면 C 언어에서는 이 부분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게 된 헤더 파일들 즉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들을 선언해 주어야지만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로그 문제가 자주 등장했었을 때 학생들이 많이 물어봤었던 문제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로그를 쓰게 됩니다 상향 로그가 아닌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자연 로그에 대한 계산 방식이 나오게 돼서 뭐 사용 방식들은 이렇게 예로써 제가 한번 표현을 해드려 봤었구요 특징까지도 같이 잘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좋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추가로 작성을 하게 됐었던 부분이 바로 이 자바에 대한 라이브러리인데요 자바의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도 시어너보다 훨씬 더 많게 되는 부분을 하겠지만 겹치는 부분들 위주로 먼저 판단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됐었을 때 시어너랑 다르게는 세일, 플로어, 라운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 즉 저희가 소수짜릿수를 표현하게 됐을 때 올림, 버림, 반올림 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구분지어서 표현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확인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